아 뭐야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턱거리 기네스 홀더 바벨라토리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거야? 잠깐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죠 솔직히 오늘 알려드릴 루틴으로 몸이 단기간에 엄청 빨리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, 단지 다만 극적인 효율을 가져올 루틴입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효율적인 루틴을 원하신다면 리슨과 함께 오늘 루틴 따라해보시죠 레츠고 자 오늘의 루틴 슈퍼 세트 푸쉬업과 풀옵을 슈퍼 세트로 묶어서 진행할거구요 당연히 가슴두, 이두, 삼두, 어깨까지 상체 전반적인 근육을 사용하겠죠 1년 전쯤에 이론으로 잘 설명한 영상은 여기 위에 띄워놓을테니까 꼭 참고하시구요 자 그러면 오늘 루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리슨과 함께 풀 라이브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이 있습니다 루틴을 기록할 노트 또는 휴대폰 메모장을 준비하시구요 그 다음 철봉이 있어야겠죠 턱걸이 할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오늘 루틴을 푸쉬워버리겠다는 자신감 자 이 세가지 준비됐나요 먼저 본인의 풀옵과 푸쉬업 정자세 최대 횟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리슨은 푸쉬업 정자세 최대 횟수 30회 턱걸이 정자세 최대 횟수 10회를 기준으로 잡고 실시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초중급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최대 횟수의 절반 50%에 해당되는 횟수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슨은 한 세트에 푸쉬업 15회 그리고 턱걸이 5회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따라오실 수 있을 만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리슨이 진행하다가 초보장 자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휴식시간은 100초 이내로 휴식하면 되는데 대신 리슨은 오늘 좀 짧게 휴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총 5세트 진행해볼거구요 스트레칭 이제 다 하셨으면 첫세트 가보시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자세 정속도 리슨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첫세트 턱걸이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복그립 중요하죠 잡고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바로 푸쉬업 진행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리프쉬업 좋아요 물 붙이고 하셔도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끌고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자 첫세트 완료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몇 회 했는지 내 자세가 어땠는지 노트의 기록 얼른 하시구요 자 오늘 쉬는 시간 100초 라고 했죠 네 리샘은 1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시간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휴식에 그러면 영상을 정지해 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준비하셔서 운동하실 때 항상 물 수분 섭취 하시면서 하시는거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준비를 안했네요 자 10초 뒤에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턱걸이부터 진행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턱걸이가 진행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밟고 어시스트 풀업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정자세 공속도로 따라오세요 자 1분 다 돼가고 있는데 턱걸이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오버글리 잡고 5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아요 자 푸시업 15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세가 무너지면 아랫단계로 무릎을 붙이고 쉬시는거에요 괜찮습니다 자 자세가 무너지면 단계를 낮추는게 좋아요 여덟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열 넷 열 다섯 후! 자 2세트 완료 잘하셨어요 자세가 무너진거보다는 아랫단계는 훨씬 좋습니다 시계좀 잠깐 볼게요 그리고 운동 실시하기 전 그리고 실시하는 중에 그리고 후에 어깨의 견관절이나 아니면 허리관절이나 통증이 있다면 그날은 과감하게 쉬세요 되겠죠? 오늘은 5세트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두세트 진행하셨으면 절반 우신거에요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리세님이랑 같이 20초만 쉬었다가 다시 한세트 가는겁니다 자 오늘 총 5세트 이제 한 라운드 돌리시면 펌핑감 굉장히 좋고 그리고 효율도 느끼실 수 있을거에요 자 다음세트 준비하시고 턱걸이부터 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힘줘야돼요 여섯 여섯 배에도 힘주고요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셋 열 열 열 열 열다섯 아주 잘했어요 3세트 거의 60% 왔죠 자 1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리셋매트 리셋처럼 이제 깔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매트 위에서 푸시업하는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살짝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쿠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소근육이 좀 많이 쓰여요 그 때문에 내가 푸시업이 좀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맨바닥에서 실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운동하시면서 세트 사이사이 리셋처럼 이렇게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요 자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렇죠 팔벌리 뛰기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후 자 열심히 시간을 살짝 놓친 것 같은데 10초만 더 쉬었다가 다음 세트 넘어가겠습니다 후 후 후 좋아요 지금 4세트 시작이죠 이거 하고 1세트만 더 하면 오늘 클리어 오블 그립 준비 잡고 세팅 레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푸시업 갑니다 터치중립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1 당황스들 12 13 14 5 자 됐어요. 이렇게 딱 한 세트만 더 하면 됩니다. 자 1분 마지막 세트 2쌤이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하셔야 돼요. 4세트까지 하셨으면 운동하다가 항상 루틴의 마지막 세트를 할까 말까기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는 겁니다. 조금만 더 파이팅을 넣어주세요. 마지막 세트를 하면 저 산을 넘는다는 느낌으로. 20초 남았습니다. 물 한 번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가요. 복부 힘 엉덩이 힘 척추 중립 15초 남은 modified 4 5 6 6 7 8 9 10 10 11 12 11 10 12 11 12 11 12 12 12 14 105. 잘했어요. 끝까지 했죠? 잘했습니다. 굿. 자, 이렇게 해서 리쌤과 함께 루틴 한번 돌려보셨는데요. 아, 기록! 기록 잘 해놓으셨죠? 기록 정말 중요합니다. 일주일마다 슈퍼세트 루틴을 계속 토탈 횟수를 1회라도 증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훈련의 볼륨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예요. 점진 과부하의 원리,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회복이 된다면 이 루틴은 일주일에 2, 3일 정도 내실 있게 실시하시고요. 정확한 자세로 휴식 시간까지 잘 통제하면서 매주 토탈 횟수 쭉 늘려나가면서 딱 8주를 목표로 실시해보세요. 8주 후에는 여러분의 몸과 더불어 마인드까지 변해 있을 겁니다. 오케이! 오늘 여기까지. 홈트레이닝은 역시! 바발라트분! 오늘도 운동 신장 가지고 파이팅! 잘했어요. 잘했어요.